아멘 13 곱하기 14 외경이 13이구요 높이가 14랍니다 가격은 24,000원이구요 요렇게 밑에는 다리가 3이랍니다 그리고 물구멍은 정말 넓어서 물빠짐이 아주 좋은 정말 멋진 아멘이네요 색감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요런 색깔 또 요렇게 생긴 어 이거는 뭐라 그래야 하나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여있는 이런 색깔 또 이렇게 파란 색깔 또 이렇게 얘는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파스텔 쪽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셔가지고 색깔을 원하는대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구요 그런게 없으면 랜덤으로 보내드린답니다 얘는 13 곱하기 14 외경이 13 높이가 14구요 가격은 24,000원이고 1번이랍니다 그리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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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은 외경이 14 외경이 14 높이가 11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모양 한번 보실까요 어 이렇게 생겼네 어 소인경 화분 이랍니다 모양은 정말 색감이랑 컬러가 다양하게 있답니다 물론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구요 색감이 꼭 필요하신 색감이 있다면 캡처하시고 이 색깔 원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색깔로 가능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이랍니다 외경이 14 높이가 11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3번 화분 얘는 농분이랍니다 농분 컬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구요 외경은 11.5cm 높이가 12cm 높이가 12cm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어 색깔은 정말 예쁜 색깔들이 많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색깔 모양 또 요렇게 노란 색깔로 어 컬러가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또 요렇게 붉은 색깔하고 요렇게 된 아이들도 있답니다 색감은 정말 여러가지가 있어요 물론 보내드릴 때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꼭 필요하신 색깔이 있다면 캡처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롱 화분 롱 화분 15,000원이랍니다 4번 화분 4번 화분 4번 화분은 외경이 10cm 높이가 11cm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에는 뭐를 심으면 정말 예쁠까요 4번인데 가격은 16,000원요 색깔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화분 색깔 또 요렇게 생긴 아이 또 붉은 색깔이랑 이렇게 매치된 아이 아우 정말 색깔이 여러가지죠 정말 아름다운 화분들이랍니다 어 이런거도 있구요 위에 까베기처럼 이렇게 모양을 준 아이도 있구요 또 빨간색인데 어 얘는 신호등처럼 신호등처럼 생겼네 하나 둘 셋 요런 아이도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4번인데 4번 16,000원이랍니다 물론 말씀이 없으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린답니다 5번 5번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커요 가격은 3만원이구요 한번 종이컵을 넣어보면 이렇게 크답니다 얘는 5번이구요 3만원이랍니다 근데 얘는 좀 작아요 작은 아이도 있는데 5번 옆에 있는 아이 얘는 14,000원 5번 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6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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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죠. 우리 다육만들이 정말 좋아하실 칼라네. 그렇죠. 물구멍 한번 보세요. 정말 시원하니 물빠짐이 아주 좋겠습니다. 얘는 6번인데 15,000원이랍니다. 색감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팬덤으로 보내드린답니다. 그리고 롱합은 7번합은 9cm, 13cm 높이가 13이랍니다. 가격은 8,000원. 가격 정말 착하다. 이런 아이가 8,000원이면 아주 괜찮지 않나요? 꽃무늬도 있고 그런데 무늬도 똑같지가 않아요. 꽃으로 장식된 무늬도 있고요. 꽃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 역시 물구멍은 정말 넓고 좋아요. 물빠진이 아주 좋겠습니다. 밑은 이렇게 생겼네. 멋져요. 멋져요. 얘는 7번. 8,000원이랍니다.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요. 8,000원 주고 어떻게 이런 화분을 구할 수 있을까?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얘는 8,000원. 아, 8번. 말을 잘못했네. 8번요. 13cm, 8cm, 높이가 9cm, 13,8, 높이가 9cm, 가격은 6,000원이랍니다. 그런데 모양이 정말 예뻐요. 합식을 하면 너무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컬러도 아주 다양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들이 있어요. 정말 멋져요. 가격도 6,000원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착한 가격이에요. 아마 이런 정도의 화분을 6,000원에 살 수 있는 건 조금 귀하지 않을까 싶네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와, 롱화분. 롱화분. 9번입니다. 롱화분 9번. 직경이 9cm, 높이가 15cm, 8,000원. 와, 야, 너 정말 가격이 착하네. 어머, 8,000원이면 정말 괜찮다. 그죠? 어우, 컬러도 너무 멋져요. 여러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컬러, 또 이런 컬러, 또 뒤에 이런 색깔의 아이들도 있답니다. 멋지죠? 9번이랍니다. 9번, 8,000원. 9번,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0분 아이. 10분 아이는 얘는 뭐같이 생겼을까? 우리 항아리일까? 하여튼 테두리가 있으면서 밑에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답니다. 옮길 때 아주 편리하겠어요. 12cm, 9cm. 가격은 6,000원이랍니다. 와, 컬러는 이렇게 붉은색 톤, 또 청색 톤, 연두 톤, 이렇게 여러가지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캡처하셔가지고 색깔을 원하시면 캡처하셔서 이런 색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색깔로 또 맞춰드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11번 아이. 11번 아이는 15cm하고 9cm랍니다. 가운데, 앞에가 약간 타원이에요. 타원이라서, 합식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합식해서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컬러 한번 보세요. 무늬가. 무늬가 너무 예뻐요. 붉은색과 초록.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11번이고요. 16,000원. 15cm, 9cm랍니다. 16,000원이랍니다. 16,000원이랍니다.